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숙향님이 지으신 이웃집 어렘버펫 숙향의 투자일기입니다. 부제는 연평균 수익률 25% 직장인 투자자의 든든한 은퇴 준비기입니다. 제가 아이투자라는 포탈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숙향님의 투자일기를 메일로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과연 숙향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고 책을 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필명이 숙향이셔가지고 여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셨습니다. 정말 쇼킹했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2장은 여유롭게 은퇴하고 싶다. 3장은 기록 투자자의 미천. 4장은 나만의 실전 투자 지침. 5장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여정. 6장 나를 키운 인생의 스승들. 7장 독서는 남는 투자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숙향님은 거의 30년 이상 동안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 30년간의 투자 기록을 자세하게 적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실전 매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적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매의 핵심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투자법에 기반한 주식 투자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러한 가치 투자법에 기반을 두고서 꾸준히 한다면 어떤 투자 수단보다 위험부담이 적으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투자 대가들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책과 논문을 통해 증명 또한 되었습니다. 제 경험 역시 이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저는 나름 성공한 주식 투자자임을 자부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주식 투자에 대한 심념 또한 확고합니다. 첫째,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단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인 동시에 직장인입니다.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을 얘기하셨고요. 이 책에서 찍은 방점은 두 개입니다. 먼저 직장인과 주식 투자자를 따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10분 발의해서 주식 투자에 임하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숙형님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40세 때 직장을 나오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재취업을 한 다음에 계속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투자와 기록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투자 과정에서의 기록이 곧 다음 투자를 위한 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키운 것 역시 8알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록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 투자의 대가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매수매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나만의 실전 투자 지침 매매의 핵심 매도는 수익률을 결정하지만 매수는 수익을 결정한다 주식의 적정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재가치법 기업의 내재가치가 곧 해당 주식의 적정가입니다. 저는 간단한 공식으로 내재가치를 계산합니다. 이는 상속세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내재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총발행 주식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재가치는 가로열고 bps 더하기 eps 곱하기 10 가로 닫고 나누기 2입니다. 여기서 bps는 주당 순자상 가치고요. eps는 최근연도 eps 곱하기 3 전년도 eps 곱하기 2 전전년도 eps 곱하기 1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6으로 나눠가지고 eps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좀 더 정확한 eps를 계산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eps의 10을 곱하는 이유는 이자율을 10%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역수인 50배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상속세법에 의하면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10%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여기가 약간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10배를 퍼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적정주가를 계산할 때 eps에다가 퍼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퍼를 자체가 멀티플이 되는 건데 이게 퍼의 역수는 금리가 되거든요. 즉 어떤 기업을 천원에 샀을 때 그 기업의 순이익이 100원이라면 이 기업의 이익률은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는 0.1이고 이 0.1의 역의 배수가 퍼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하시면 그냥 애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eps 구할 때 10을 곱한 것은 이자율을 10%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재가치는 워렌 버펫도 말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내재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여러가지 내재가치 구하는 공식을 공부한 다음에 자신만의 내재가치 구하는 법을 얻는 게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임하는 자세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입니다. 가격 변동은 투자자에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고 급상승할 때 현명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때에는 주식시장에 대해 잊어버리고 배당수익과 회사의 영업성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다. 또한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 급등락에 대해 당황할 일은 아니며 오히려 이용하라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려줍니다. 안전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는 그 가격이 변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며 큰 폭의 가격 상승에 흥분해서도 안될 것이고 큰 폭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려해서도 안될 것이다. 투자자는 시장의 시세가 이용되든 무시되든 관계없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즉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게 오르고 내림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기업의 가치에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들려줍니다. 치밀한 분석과 깊은 사고를 통해 엄선에서 투자한 종목이라면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매수할 때는 낭만적이어야 하고 매도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틈틈이 잠을 자야 한다. 앙데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매수기회입니다. 매수기에 확실한 매도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제가 확실한 매도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개인 큰손이든 주체가 누구든 간에 제가 매수하고 싶어하던 어느 종목의 대량 모유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급히 팔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펀드 환매, 신용만기 도래, 수익실현, 현금확보 혹은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현금이 필요했을 경우가 있겠지요. 최악의 상황은 이 종목에 대해 매도자만이 알고 있는 악재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팔아야 함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고 특히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면 많이 낮춰서 팔아야 할 테니 이는 매수자 쪽에서 보면 싸게 매수할 기회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매수기회가 발생한 경우조차 저는 좋은 매수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매도자가 인지한 악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설사 그 악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자의 적극적인 매도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가 이 종목에 대한 안전마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아 참 이렇게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출렁거리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특정 세력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막 폭락하기도 하고 매집을 막 하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미국 주식을 위주로 거래를 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 주식 매매할 때는 호카창을 보면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있고 체결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요새는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책은 진짜 한국의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매도기에 확실한 매수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매수자가 자신만이 알게 된 강력한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저평가 상태였던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던 중 적은 유통 물량으로 인해 충분히 매수할 수 없어서 원하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때로는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출렁거리게 함으로써 기존 보유자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주식을 내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매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알려진 큰손이나 가치주 펀드 등이 5% 지분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자는 갑자기 급격하게 적정가치 이상 상승을 해버리면 전액을 매도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자는 국내 주식에서도 소외된 종목을 많이 사거든요. 소외된 종목들은 거래량이 정말 적어서 몇 천만원의 거래에 의해서도 주가가 막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매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떨어지던 주가가 언제 튀어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매수를 원했던 가격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야금야금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몇 층이 되든 따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된다면 언제라도 매수합니다.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합니다. 그러나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를 꺼립니다. 최근에 제가 매수하는 스타일이랑 똑같습니다. 절대 오를 때는 매수를 안 하고 항상 떨어질 때 매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를 구해놓은 다음에 그 이하에 내려갈 때 사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올 때 매수를 시작합니다. 위 두 가지 상황이 제가 선호하는 매수 시점입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지나칠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 현금이 바닥날 때까지 매수하고 현금이 떨어지면 그냥 지켜봅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전에 신용 매수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일정량을 매도해서 앞서 현금이 없어 사지 못했던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물타기 즉 지속 매수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는 기업은 가치에 비해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으므로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서 내려간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적당히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을 팔아서 많이 내린 종목을 매수합니다. 100만원으로 주식투자에 본격 나선 것이 벌써 31년 전입니다. 운이 좋아 폭락장에서 주식투자를 쓸 수 있는 행운도 있었지만 투자 종목에 대한 신중한 선정과 예상 밖의 하락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꺼리지 않았던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따라 사지 않았던 것도 한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가 내려가면 겁이 나지만 추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탐욕 때문에 따라 사고 싶지만 그거를 절제하고 안 사는 게 정말 수익률 관리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매도는 매수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적더라도 이익을 얻고서 매도했다면 절대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사람도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하지만 매수는 수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매수법칙이 나오는데요. 매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가치투자 기준에 따라 안전마진이 확보된 싼 주식을 여러 개 사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이다. 크리스토퍼 브라운 가치투자의 비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4가지 조건 1. 퍼가 10 이하일 것 2. PBR이 1 이하일 것 3. 배당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일 것 4. 순연금 기업일 것 실제 적용에 있어 1과 2 수치를 합쳐서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퍼가 워낙 낮은데도 PBR이 높아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두 수치를 합쳐서 10 이하가 나오면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퍼가 5 PBR이 2의 경우라면 퍼가 10 PBR 1과 동일한 수치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저는 PBR 1 이하의 기업을 더욱 더 선호합니다. 퍼와 배당 수익의 경우 과거 수치가 중요합니다. 일관성을 따지는 건데요. 퍼가 계산되기 위한 원천 자료인 EPS가 앞선 회계 년도 기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차선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PS가 계속 줄어드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낮은 퍼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즉 퍼값이 낮다고 하더라도 EPS가 증가하는 추세인 기업이 퍼가 낮아서 저평가일 때 산다는 의미입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과거 회계 년도의 배당금과 배당 성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의 기업이라면 최선이겠지만 이런 기업은 고퍼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은 대부분 정액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간혹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배당금을 매년 정액으로 늘려가는 기업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바로 제가 원하는 기업입니다. 정액 배당을 지속하는 기업이지만 은행금리에 비해 2배 이상이면서 다른 3가지 항목에 부합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됩니다. 저는 4가지 조건 중에서 배당 수익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대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다른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머지 3가지를 충족을 하는 기업이지만 오너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3가지 기준은 충분히 충족시키지만 순연금 기업이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했던 경남스틸이 그런 기업이었는데 투자를 계속하느라 금융 부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담하는 금리 수준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은 제 경험의 소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는 물론 은행 금리 수준 이상의 수익은 보장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의 2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투자 고수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수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 위와 같은 조건에 들어맞는 기업을 선정했다면 이제 가능한 싸게 사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을 10% 비중으로 편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처음 매수하는 날 3% 정도 매수하고서 이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목표량을 채웁니다. 매도할 때도 같은 요령으로 분할 매도하는데 첫 주문 가격보다 높거나 낮아야 한다는 식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월가의 영웅으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100%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고 싶은 종목이 나타나면 보유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종목을 매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채권 또는 현금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주식의 최대 보유 비중을 75%까지 좋지 않을 때는 25%까지 낮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현금 비중을 높게 가져가라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절의 영향으로 보수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무조건 주식 100%를 고집하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저 또한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일정 부분 현금 비중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항상 주식을 100% 유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총 거래일 중 7% 정도의 기간에 집중됨으로 항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이 구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보유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면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이 와닿습니다. 가격이 내릴 때 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상품에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바닥에서 사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수하라는 뜻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주가가 내재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매수기회를 엿보고 있던 종목에서 대량 매도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저로의 매수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살짝 겁이 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마진을 충분히 갖춘 종목으로 봐두었다면 매수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큰 악재가 없고 많이 떨어진 것처럼 큰 호재도 없다는 증권과 속설과도 일치합니다. 투자자는 많은 매수기회 중에서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가장 낮으면서 수익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즉 안전마진이 가장 높은 주식을 신중하게 따져서 매수하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제시한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는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매년 수령할 배당금을 느긋하게 기다릴, 인내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치에 비해 싼 기업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보다 안전한 투자법이 또 있을까요? 즉 이렇게 하면 정말 잃지 않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종목 수는 10개 내외로, 그래서 본인은 12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2016년 6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투자금액의 80%가 5개 종목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종목에 투자금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는 10개 전후의 종목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는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대부분의 기업을 소량이나마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업에 대한 관심 덕분에 자연스럽게 투자 공부가 될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차트 공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투자 종목 선정, 투자 시점 결정 등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투자법이 만들어집니다. 즉 관심 종목은 한 주씩이라도 사서 계속 관심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난 투자가 주는 묘미.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함께 늘어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인정하는 최선의 투자입니다. 다만 그런 기업은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예상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적을 내게 되면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앞에 소개한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만약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칠 정도의 지루함은 버텨내야 합니다. 나름 여기에는 숨어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잘나가던 기업이 한 해 또는 몇 해 동안의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내재가치 이하에서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저력이 있는 기업이므로 과거의 부진을 털고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오랫동안 잊혀졌기에 시장에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온 것이지요. 제가 잃지 않는 투자로 제시한 4가지 조건에 맞춰 추려낸 종목은 장기적으로 손실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시장지수를 이기고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데다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이기고 매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엄은 인간에게 매매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 본연의 투기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투자금의 10% 정도를 떼어내 투기성이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투자금액이 10% 정도는 CMA 같은 데 넣었다가 이렇게 투기 종목이 기회를 줄 때 매매를 해서 거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돈벌이도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렇게 10%의 투자가 나중에 점점점 금액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석적인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소소하게 10%로 투기 종목에 매수를 하는 것도 고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즉 매매하는 계좌를 따로 빼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초보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원칙입니다. 매도 위대한 투자자인 버나드 바쿠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남보다 일찍 팔았다. 매도란 매수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업을 시장에서 제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바라던 결과를 얻는 투자 과정에 있어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워렌 버핏은 영원히 팔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고 했지만 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로선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대단히 어려운 투자법입니다. 널리 알려진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매도의 3원칙이 있습니다. 1.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2. 애초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3. 더 나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이게 매도의 3원칙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자는 이게 이상적인데 자신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저의 매도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매도 3원칙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 성향의 저를 적당히 달래기 위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책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매도 원칙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 계기로 주가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많은 양을 매수하려는 매수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저평가되어 있던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만큼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 오른 가격에 보유 주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익 실현할 기회로 이용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면 그때 매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든 주가는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본격적인 상승일지도 모른다며 최대한 기다리겠노라고 마음먹지만 오르던 주가가 방향을 180도로 돌려 내려서기라도 하면 일껏 얻은 수익을 몽땅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 저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투자의 고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새일 때는 주가가 제 가치를 거의 찾아갈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저는 이를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일정한 틀 안에서 시장지수가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횡보장세나 시장이 약세로 판단될 때는 보유 주식의 주가가 의미 있는 정도로 상승한다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그런 다음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앞서 매도한 수량만큼 재배수함으로써 원래의 보유량을 유지합니다. 보유 단가만 낮추는 매매를 하는 셈입니다. 횡보하거나 약한 시장에서는 대개 개별 주가가 일정 가격 구간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유 단가를 낮춰주는 매매는 매력적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심이 부족한 저는 자주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올랐을 때 팔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고가에 팔고 저가에 매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떨어지면 그냥 더 사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은 고가에 팔고 저가에 매수는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즉 최고 꼭지에 팔고 싶겠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주식이 수익 구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합니다. 오해하실 것 같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투자한 기업이 실적 등 상황 변화에 따라 1%만 올라도 매도를 검토할 수 있고 50%가 오르더라도 지켜보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분할 매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매도 패턴은 상황에 따라 3분의 1 혹은 5분의 1씩 나눠서 매도합니다.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가나 최고가가 아닌 평균 정도의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도를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대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거래량이 적고 호가 차이가 많이 나는 매수 시점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자는 벤저빈 그레이엄의 방식을 따르는 것 같거든요. 벤저빈 그레이엄은 싸게 주식을 사서 50% 이상 상승시 매도하고 다른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고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독점적 위치에 있으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을 산 다음에 절대 팔지 않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보유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의 매도가 있는데 과거 하루 상한가폭이 15%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최소 보유량의 10% 이상을 매도하는데 이는 첫 상한가는 따라잡으라는 증권가의 속설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지만 저는 상한가까지 올려준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매도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수익을 얻고 팔았더라도 남기고 매도했다면 이는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팔고 난 후 지나치게 많이 상승하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얼핏 단기 매매로 보이는 저희 투자 스타일에 대해 저는 이렇게 재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5년 보유에서 100% 이익을 얻는 것과 1년에 20%씩 5년 동안 수익을 얻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가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봅니다. 게다가 복리 수익률로 따지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기까지 합니다. 우리 증시에는 그레이엄 투자 방식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종목은 널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사고 50%쯤 오르면 수익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수하고 3년이 지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도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보유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머물러 있지만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배당을 집행하는 기업이라면 내재가치에 어울리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투자일기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정말 매수와 매도의 원칙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유용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좀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게 읽었고요. 숙향님의 다른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리뷰를 하려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읽었는데요. 정말 한국 주식에 관련된 내용도 리뷰를 할 정도의 좋은 책들이 많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